오! 카드가 들어있는데요. 어? 어? 이거 뭐예요? 원합장인가? 왜 이렇게 크죠? WHP라고 써져 있는 카드인데요. 이게 뭐죠? 혹시 어떤 인연이? WHP? 써져 있는 카드인데요. 이게 뭐죠? 혹시 어떤 인연이? WHP? 네. WHP. 어, 이 두 분은 웃고 계세요. WTO는 아는데. 왜 웃으시죠? 이거 맞추시면 진짜 제가 선물 드릴게요. 이게 약자예요, 약자. 두 분의 약간 함께했던 서클이나 이런 거. 월드. 아주 좋아요. 월드. 월드 핸섬 피플. 아, 월드 핸섬 피플. 세계 미남들 모임? 정답 말씀드릴게요. WHP입니다. 그래서 백마탄 왕자라고 해서. 백마탄 왕자라고 해서. WHP? WHP? 제가 뜬 맞는 동생 3, 4명이랑 같이. 제 차가 흰색 차였는데. 제 차에 다섯 명 타고 같이 타고 다녔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또 계세요? 누굽니까? 멤버 중에. 유승수 씨가 있습니다. 유승수 씨요? 유승수 씨. 프린스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약간의 서로의 서클이지만 가입 조건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기준이 있어야죠. 그러게요. 별거 없어요. 하얀 난방들 입고 와라. 그리고 기스는 다 세우면 좀 재수 없으니까. 뒤는 세우되 앞은 살짝 내려라. 뭐 이런 나름의 강령이 있었어요. 궁금해요. 왜 만드신 거예요? 성국이 형이 이제 저희 학교 다니면서 이제 뭔가 추억을 좀 만들자. 연극과가 한 학년에 120명이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렇게 몇 명. 우리는 좀 친하게 지내자. 그냥 보면 안녕하십니까 이러지 말고. 교문에서부터 이렇게 만나면 들어오면서. 하이 프린스 이러면서 들어왔어요. 진짜로요. 진짜로요. 그러면 우리는 악수 안 하고 허브 했어요. 하이 프린스 하고. 살짝 덜 건지고. 규칙이. 규칙이 아주 많다. 뭐 그때는 근데 이렇게 놀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스터디도 하고. 그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원기준 씨와의 인연이에요. 제가 SBS 5기 탤런트로 제가 이제 데뷔를 하게 됐는데. 갔더니 4기 선배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아 그 사이에. 그때만 해도 이렇게 선후배 간에. 야 이렇게 이런 시대였거든요. 90년대 중반이니까. 전체 집합이 한 번 걸렸었어요. 저희 기수들이. 너네 요즘 이렇게 건방져 어? 이렇게 어깨 힘든 거 다니고 말이야. 아 죄송 너 문제야. 선배들이 이제 탁 앉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자 엎드려 뻗쳐. 딱 보더니 제가 맨 앞에 있었거든요. 야 원기준. 너가 선곡의 후배지 학교. 너 나와. 네가. 네가 제 선곡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 내가. 아 미치겠네. 이러고 있었어요 진짜.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그 상황에서 갑자기 기준이가. 무릎을 딱 꿇으니. 못하겠습니다. 우와 용하다 용하 용하. 우와 용하다. 와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기택했어요.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어 지금 약간. 눈 수율이 붉어지셨어요. 기억나죠. 아니 그게 아니라. 선곡이 형이랑은 정말. 친형제는 아니지만. 거의 매일 만나고. 거의 진짜. 잠만 따로 가서 자고. 눈 뜨면 형 만나러 가고. 뭐 이랬던 시절이라. 제가 힘들 때마다 형한테 좀. 의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얼마 만에. 만나신 거예요. 어 진짜 오래됐어요. 형님 만난지. 같이 형이랑. 뭔가를 하는 거는. 20년. 네 된 것 같아요. 우와. 20년.